김장 배추 45일차 결구식이 관리해야 할 것들 일결구식이 물을 줘봐라? 이 추비는 언제까지 줘? 3속이 차면 좀 묶어줄까? 4결구 후 방제를 해야 하나? 5결구형 배추와 김치에 원져? 저쪽에 비료를 줘야 돼 추비를 안녕하세요? 보여지는 영상은 40일 된 저희 쭈쏭 시농장의 배추밭이에요 육자람이 있고 녹인병이 살짝 왔네요 오늘은 김장 배추의 결구식에 대해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할 내용은 전문적으로 배운 내용이 아니고 조금씩 농장에서 재배하는 방식임을 먼저 말씀드려요 아버님께서 강원도 산골에서 어려서부터 농사 지으셨던 방식을 50년 동안 보고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어렴풋이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되 요즘 방식을 추가해서 김장 배추를 키우고 있답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패스 바랍니다 아유 아가들이 좁긴 좁은가보다 1. 결구식이 물을 줘 마라? 미스코리아처럼 옆으로 솟네 김장 배추가 결구하는 동안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추는 결국 시기에는 광합성과 물 흡수 능력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물 관리가 재배의 성표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추는 정식 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의 기온이 낮아지면 배추 잎의 뒷면이 더 빠르게 자라면서 결구가 시작되죠 결구가 진행될수록 겉잎의 면적은 줄어들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소합니다 이 시기는 배추 맛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구형 배추는 노랗게 익은 송잎의 영양분을 저장해 당분이 많아지면서 송잎이 더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40일쯤 되는 결구 시기에 물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견이 분분한데요 각각 토질이나 배추 성장 상태에 맞게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야 할 시기에는 물을 더 주고 결구가 많이 진행되어 통이 잘 안 잤다면 물을 줄 필요가 없겠죠 결구가 시작되면 배추 내부로 햇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광합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내부 잎은 증산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40일 이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40일에서 50일 사이에는 송잎을 더 키워서 꽉 차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주어 노란 속잎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45일 차에는 3차 추비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당연히 물도 함께 줘야 영양분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구가 마무리되는 50일 이후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추 송잎이 노랗게 익어가며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물을 끊고 탄탄한 배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주면 배추가 물러지거나 당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송잎 성장을 위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하고 결구가 거의 완료되면 물을 끊어 맛있고 달콤한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추비는 보통 정식 후 보름 간격으로 3번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15일 차에 두 번째는 30일 차에 그리고 마지막 3차 추비는 45일 차에 주게 됩니다 1차와 2차 추비는 배추의 성장 위주로 요소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3차 추비에서는 인산, 칼리, 칼슘을 위주로 한 비료를 줍니다 이때도 역시 추비를 준 후에는 물을 주어 영양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구가 거의 완료되는 50일 이후에는 추비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송잎이 아름답고 달콤해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비를 계속 주면 배추 속이 물러지거나 영양과잉으로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속이 차면 끈 묶어줄까? 결국아 한참 진행되는 50일 정도가 되면 배추가 속이 꽉 차면서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추 겉잎이 너덜너덜해져서 묶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묶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묶어준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점은 없고 오히려 비용과 인건비만 더 들게 됩니다 이 시기의 배추는 이미 광합성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있는데 묶어주면 그나마 남아있는 광합성 면적도 사라지게 되어 속립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어야 속이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차겠죠 단 김장 시기가 늦어져서 영하 4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묶어주는 것이 동해를 예방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굳이 묶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 후 일주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한창 진행되는 45일 전후에 방제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진행되면 방제하기 배추 입안으로 침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구 시기에는 진딧물 방제가 중요합니다 진딧물이 배추 속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이와 함께 녹음병 예방도 중요합니다 방제는 수확 20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5. 결구형 배추와 김치의 원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결구형 배추는 독자적으로 김치캐베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의 원조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배추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리면 배추의 영어명은 차이니스캐베지인데요 배추의 원산지는 중국 북부 지방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추정되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토종 비결구형 배추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추는 잎이 벌어져 있는 비결구형으로 지금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김치를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에는 반결구 배추가 등장했고 1800년대에는 중국 화교들에 의해 반결구 배추가 국내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반결구 배추가 대세를 이루었으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장은 1900년대 전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결구 배추는 18세기에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한 것은 7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결구형 배추는 1950년대 우장춘 박사님이 개량한 배추 품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구형 배추로 인해 한국의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 김치를 대표하는 배추는 김치 캐베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추는 차이니스 캐베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장 배추는 김치 캐베즈로 불리되어 세계적으로 김치의 원조가 대한민국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성들인 김장 배추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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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